안녕하세요. 엉클 YBK입니다. 오늘 추석 전 휴가가 시작되려 하죠. 저희도 오늘 마지막으로 택배가 끝났어요.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소개시켜 드릴 모델은 뭐냐면 삼성 SLJ1660 잉크젤 복합기예요. 여기 제목에 다 있죠? 잉크젤 복합기 그리고 검정 20ppm 칼라는 16ppm 페이지 퍼 미닛 1분에 16장 단 5% 출력 기준일 때예요. 그러면 이걸 제가 뭘 소개시켜 드릴 메인 포인트는 뭐냐면요. 인쇄 스캔 복사 다 돼요. 이 조그만 걸로. 가격대도 프린터기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64,000원 정도 해요. 자, 그러면 누구한테 좋을까? 그렇죠? 궁금하시죠? 이거면 저는 1년에 잉크를 한두 개 사시고 많아야 두세 개 사시는 분들한테 추천해 드려요. 아마 이거는 그러면 프린터 가격이 싸니까 물론 정품 잉크 들어가 있어요. 아마 아이를 키우신 엄마들, 아기 엄마들이나 잘해야 초등학교 정학년 엄마들한테는 추천해 드려요. 또 그렇게 자주 쓰시지 않는 분들한테도 추천해 드려요. 왜? 64,900원은 저렴하죠. 그러나 이거 잉크 가격 비싸요. 정품 기준으로. 이따 제가 가격 보여드릴 게 한 5만원 정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프린터가 64,900원, 잉크가 6만원 두 세트에. 검정은 2만 몇천원 정도 할 거예요. 자, 그럼 프린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사, 스캔, 복사, 스캔, 인쇄 다 되죠? 그리고 이 부분에는 나중에 잉크를 넣게 돼 있어요. J1660이라는 모델이죠. 이렇게 LCD로 돼 있고요. 그리고 가벼워요. 이거 한 3.5kg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최대 4,800에서 1,200dpi 이 정도 되면 포토 프린터도 사용 가능해요. 여기 저도 많이 출력을 해봤는데 이런 사진 용지들 있죠? 인터넷에서 한 4,000원에서 캐논 거 GP508이라는 거 있어요. 물론 메이딘 차이나 용지지만 캐논 용지인데 잉크젯 포토 용지로 좋아요. 쓸만하세요. 이거 한 7,000원 정도 해요. 100장에. 가성비 좋죠. 그런 거 사다가 출력하시면 돼요. 단, 잉크 카트리지는 이거는 카트리지 타입이라 여러분들이 이 사진을 너무 많이 뽑으시면 잉크 금방 달아요. 이것만 좀 주의하세요. 그리고 연결은 USB로 연결하시면 돼요. 요즘 와이파이도 많이 팔리는데 이건 그냥 예전 방식대로 USB로 연결해서 쓰시면 돼요. 즉, 한 PC뿐이 안 된다는 얘기죠. 한 PC뿐이 안 돼요. 그리고 이건 뭐 단순하고 직관적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이거. 잉크 부족하면 여기 양쪽에 불 뜨고 칼라 버튼을 넣어서 칼라 복사할 때, 흑백 부족할 때. 정말로 직관적이에요. 저렴하고 기타 뭐 크게 기능도 없어요. 다른 복잡한 기능이 없어요. 이 뚜껑 열면 여기에다가 놓고 복사나 스캔하시면 되고. 그렇죠? 용지는 여기다 들어가죠. 여기에 들어가면 되고. 그리고 민도 10에서도 되고. 이렇게 스펙 보고 한번 스펙 볼까요? 아까 기능. 인쇄되고 복사 스캔 내고. 그리고 소음. 뭐 이런 거 안 중요하죠. 권장. 별로 안 중요하죠. 왜냐하면 거의 집에서 쓰니까. 그렇죠? 윈도 10 다 된다는 얘기고. USB. 제품 크기. 뭐 이거 보세요. 테이블에 올릴만한 크기예요. 이거 좀 중요하고요. 월 최대 출력 매수. 천장. 그런데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 천장. 이걸 월 천장 하죠. 잉크 값 장난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잉크를 제가 좀 더 설명해 드리겠지만. 최대 뽑을 수 있는 게 한 190장 정도 돼요. 5% 기준에서. 그렇죠? 그러면 이걸로 천장을 뽑는다. 어우 잉크 값. 테러블하죠. 제조 중국 무게는 3.4kg. 일반적인 거죠. 속도. 말씀드렸죠. 70ppm. 그렇죠? 아니 20ppm. 흑백이 20ppm. 칼라가 16ppm. 속도는 여기서 한번 보고 가세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M160, M180, C180. 출력 속도 나쁘지 않죠. 일반 가장 저렴한 5만 몇 천 원짜리 프린터로 뽑은 거예요. 정품 잉크를 넣고. 그러면 속도도 나쁘지 않고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직접 품질을 보세요. 단, 용지는 미쓰비시 저희가 일본산 용지를 쓰고 있어요. 200g 용지. 어떠세요? 나쁘지 않죠? 좋죠? 이렇게 품질도 역시 되게 좋아요.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과감하게 소개시켜 드릴 수 있어요. 괜찮죠? 제가 어떠세요? 속도.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죠? 괜찮아요. 양면 인쇄 수동 지원. 해상도 나왔죠? 복사했을 때 해상도. 스캔 용지는 60장. 많이 들어가진 않죠. 그렇죠? 일반 용지에서 뭐 이나지나 봉투 들어간다는 얘기. 이나지 들어간다는 얘기는 여러분 한 200g 정도에서 230g짜리 용지 정도 쓰시면 돼요. 이거 280g, 300g짜리 하는 용지들면 피딩이 안 돼요. 그래서 200g짜리. gp508 200g이거든요. 이거 사용해서 쓰시면 돼요. 용지 20장. 소모품. N180. 말씀드렸죠? 190장. 165장. 자, 이거는 중요한 거 아니고. 아, 중요한 거. 이거. AS 1588-3365. 겁나 친절해요. 이걸로 물어보시면 돼요. 이게 1년 개런티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이에 물어보시면 돼요. 그렇죠? 매뉴얼이 필요하시면 다운로드 받으시고. 자, 그러면 제가 이 프린터 가격 한번 볼까요? 우선. 우선 잉크 가격이 이렇고 프린터 가격부터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5만 천 원 있죠?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옵션을 많이 깔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 가격은 아니에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저는 이 중에서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 그냥 하나의 올바른, 올바른? 그냥 이 단품 가격을 보기 위해서 저는 삼성 총파 제품을 좀 찾아볼게요. 저하고 아무런 상관 없어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런 프린터에 5만 천 원 있죠? 이거 들어가 보세요. 이 단순하게 프린터 한 대만 파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다양한 옵션들을 하는 거예요. 정품 잉크 빼고 재생 잉크를 파는 업체들도 있고 등등등.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프린터 보실 때도 이런 옵션들을 잘 따져서 보셔요. 나쁘다는 얘기 안 해요. 당연히 소비자들한테 선택의 폭을 좀 넓게 주시는 건데 저는 오늘 그냥 그렇게 안 하고 제가 삼성 거 한번 가장 일반적인 거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인증점이에요. 인증점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 얘네들은 재생의 옵션이 없죠. 인증점이 어떻게 재생을 팔아. 그래서 이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보세요. 64,000 원대 쿠폰 먹어서. 그렇죠? 쿠폰 해서 64,000 원대예요. 여기 보면 64,000 원대의 검정 색깔 칼라 잉크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 가격은 60,000 원대 중반 정도 되는구나. 무료배송. 그렇죠? 근데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제가 정품 잉크 보여드리려고. 자, 보세요. 잉크스토리. 제 친한 거래처인데. 물론 저라고는 어떤 그런 거 전혀 없고. 보세요. M180이에요. 가격이 22,000 원. 그렇죠? 그리고 칼라 볼까요? 칼라는 29,000 원이죠. 그렇죠? 이 가격을 보면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게 아까 프린터 보셨죠? 프린터 가격 보셨죠? 64,000 원이에요. 잉크 두 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거. 정품 잉크였죠? 이 정품 잉크 가격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22,000 원이에요. 칼라는 아까 보셨죠? 칼라는 29,000 원. 그러면 두 개 합쳐서 51,000 원이죠. 그럼 프린터 거랑 별 차이가 없죠. 이거 막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 달에 난 카트리지 하나씩 쓴다. 이런 분들은 이거 사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잉크값 장난 아니에요. 이런 분들은 제가 아까 시청하면서 보여드렸듯이 앱손이나 기타 이런 무한 프린터 가정용사 하세요. 159,000 원뿐이 안 해요. 앱손 거. 잉크 부어서 쓰면 무지 오래 써요. 4, 5,000장 써요. 이거 사시면 되지. 선택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가 사느냐. 이거는 삼성 거 J1660 말씀드렸죠. 이거 누가 사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치원생들, 부모님들 사시기에 딱 괜찮아요. 아까 가격대 제가 보여드렸죠. 64,000원, 5,000원대. 그리고 잉크는 M180. 아까 이거 쓴다고 그랬죠. 그렇죠? M180 쓰고 칼라는 C180. M180은 몇 장 정도 출력할 수 있나 보여드릴까요? M180은 190장 정도 출력을 할 수 있대요. 이거 5% 출력 기준이에요. A4를 봤을 때 5%만 색칠됐을 때. 그럴 때 출력 기준이에요. 사진을 190장 뽑는다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이거 사진 출력하면 글쎄요. 몇십 장뿐이 안 될걸요? 잘해봐요. C180은 칼라죠. 이거는 165장 출력할 수 있대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간단하게 설명드렸듯이 재생잉크 볼까요? 재생잉크 옆체에서 파는 거 보면 M180에 이거는 잔량 표시되는 거래요. 그리고 옵션이 되게 많죠? 저 같으면 이거 살 것 같으니까 이거 선택을 할게요. 이거 선택하고 이거에서 이거 선택하고 칼라. 자, 이게 뭐냐면 보세요. 잔량 M180은 3배 용량이에요. 18,000원, C180은 칼라는 17,000원. 거의 차이가 없죠. 3배래요. 3배. 잉크 양은. 말은 돼요. 왜냐하면 재생잉크니까 잉크를 더 넣어줄 수 있어요. 그렇죠? 쭉쭉쭉쭉쭉쭉쭉 설명이 있고 설명이 있고 뭐라고 딱 있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물론 이게 요즘은 재생잉크도 품질이 괜찮아요. ES도 해주고 하니까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쓰세요. 정품하고 물론 정품하고 재생하고는 차이가 품질 차이가 있죠.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것만 염두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자, 오늘 프린터도 프린터 주면 프린터기 여러분들한테 크게 대단히 설명할 게 없어요. 가장 진짜 기본 출력만 되는 거 와이파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트워크이 있는 것도 아니고 블루투스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잉크 사서 껴 놓고 출력만 하시면 돼요. 끝!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을 갖고 있는 엄마들 아니면 정말 가끔 출력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64,900원 무지 싸죠. 추천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혹시라도 모르는 거 있으면 저 따로 연락 주세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체들 제가 뭐 여기서 스폰서 받고 하는 게 전혀 아니니까요. 많이 편하게 보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